음 몸까지 굉장히 잘 뽑히는 느낌이네요 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는 바디, 페이스, 브라질리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이스에 먼저 해봤는데 모를 잘 잡아주고 제거도 정말 잘 되더라구요 지금 보시는 부위는 허벅지구요 기존의 소프트 왁스로 제거를 할 경우에는 제거 후에도 왁스의 끈적거림이 좀 남아 있어서 오일로 꼭 닦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플레오파트라는 머슬린 천도 필요치 않고 끈적거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시간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해요 잘 뜯깁니다 기존의 라이콘에 비해서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저온이라서 일단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잘 뜯긴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부직포를 안써서 너무 좋습니다 왁스가 굉장히 부드럽구요 잔여물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발림성은 정말 많이 부드럽구요 실타래 같은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